백석 예술대학교가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백석예대 대회협력처가 주관한 행사로 30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뮤지컬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출연진들은 맘마미아, 알라딘, 시카고, 레미제라블 등 유명 뮤지컬에 수록된 곡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백석예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의 합창도 이어졌습니다.